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 연구소 대표 신동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세로 끝났고 코스닥은 좀 강한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SKC 종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08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 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73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강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코스피가 더 강한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 있는데 어제랑 또 비슷한데요 어제도 제가 장전 장이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분석해 드렸는데 자 오늘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0.08 약보합이었지만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쵸? 자 더 이상하죠 코스닥은 플러스였는데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자 시총이 높은 종목 즉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는 뜻이겠죠 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흐름이 좋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나는 대형주 특히 반도체 로봇 AI 여러분들 섹터 종목이 없고 그 외에 여러분들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특히 시청이 낮은 종목들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체감지수는 오늘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되는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체감지수는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마이너스도 상당히 큰 체감 마이너스 체감지수였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지수 걱정은 할 때가 아닌데 여러분들의 포트 걱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차트인데요 월봉 주봉 모두 11선 잘 안착이 되어 있죠 1봉도 오늘 깔끔하게 이 노란색을 지켜주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이탈이 안 됐죠 자 이제 이 노란색이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약간 밑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우상의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거 지금 받쳐준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땡큐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주봉과 주봉이 11선 위에 안착이 됐고 1봉도 11선 위에 깔끔하게 안착이 됐고 근데 이제 2차 목표는 뭐예요? 코스피처럼 노란색 돌파와 지지가 따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견조한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 거래량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자 그러면 SK씨 분석해보기 전에 제가 저희와 함께 하시는 또 저희 회원님들이랑은 어떻게 오늘 수익을 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집중공략주가 있어요 집중공략주 그저께 저희가 HPSP를 여러분들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해드렸고 자 어제 그리고 나서 어제 8% 오늘 4%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몇 프로죠? 거의 13% 가까이 상승을 내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어제는 한미반도체 드렸는데 오늘 약보합세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 오늘 또 저희가 집중공략주 한 종목을 드렸는데 뭐냐면 레인보우틱스였어요 자 레인보우틱스 어디서 저희가 잡았는지 아세요? 자 여 라인에서 잡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쵸? 저희가 마이너스 8%일 때 이 라인에서 잡았습니다 종가는 저희는 이미 수익으로 끝났겠죠 자 저희가 저점에서 마이너스 8%에서 과감하게 오늘 레인보우틱스 집중공략주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편안하게 집중공략주는 한 종목당 20% 비중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종목이면 60%잖아요 저희가 세 종목을 넘지 않아요 세 종목 안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 중에서 20%는 현금 보유 20%를 가지고 저희가 하이엔드 단기 투자를 하는데요 하이엔드라는 뜻은 그 위에 이상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하이엔드 단기 투자는 기본적인 원칙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인데요 당일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으로 저희 회원님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여러분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한국증권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한국증권TV 그리고 또 오후 방송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 신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2시부터 3시반까지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한국증권 유튜브 채널 라이브 녹화 방송에 다 녹화가 되어 있고 또 신쌤의 유튜브 채널에도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만화 같은 수익률,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매일 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했는지 처음에 아프리카TV였습니다 저희가 윗 라인이 두 개죠 위에 라인은 매수가, 밑에 라인은 손절가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적지만 오늘 수익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엠스는 오늘 너무 좋았죠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를 드리면 돌파하면 여름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충분하게 입절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죠 세 번째 종목 QRT였습니다 역시 QRT 역시 여기서 매수, 여기 손절가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윗골이 있을 때 위에 이렇게 급등할 때 충분히 수익을 저희가 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었고요 네 번째 종목 IT센이었습니다 오늘 기가 막혔죠 자, 위에, 아래, 그리고 오늘 완전하게 저에게 큰 수익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또 있냐고요? 또 있습니다 예, 핑거 다섯 번째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예, 매수가, 손절, 라인, 손절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충분히 수익구간 내어드렸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쉽게 보시겠죠? 예, 충분하게 여러분 수익구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예, 작지 않습니다 이 수익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였고요 자, 여섯 번째는 네, 없었습니다 오늘 다섯 종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IT센 같은 종목 오늘 엄청난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QRT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프리엠스도 오늘 저희가 입절을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5% 이상 때로는 10% 이상의 수익을 확정해드리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매달이 아니라 매일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여러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런 매매할 수 있냐면 신동철 대표를 카톡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제 이름인데요 신동철 대표를 검색하시고 그러면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참여코드, 입장코드 4개예요 1111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매일 정말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희 방에서는 만화 같은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저희는 수익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라이브 녹화 방송에 다 녹화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이 어떻게 매매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하시면 수익 종목 앞에서 말씀드렸죠 집중 공략주 그리고 단기 투자 하이엔드 단기 투자 같이 병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저와 함께 하신 분 2주밖에 안 됐는데 마이너스 30%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이제 계좌가 많이 복구가 되었고 조금만 더하면 플러스로 계좌가 복구된다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몇 번 안 오는 그 기적 같은 행운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찾아온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꼭 참여하셔서 일주일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이 기적 같은 이 마법의 수익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SK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씨 저희 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제가 리딩해드리고 있어요 자, 월봉입니다 주봉 11선 위에 안착되어 있죠 1봉은 아직 11선 밑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 여러분 노란색 아래꼬리 보이세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라고 저점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아래꼬리가 말아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저점의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두산 로보틱스 어디서 잡아드린지 아세요? 제가 저희 방의 회원님들에게 자, 여러분이 평생 어쩌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다시 못 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틀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을 드렸고 거의 60%가 넘는 수익률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것도 다 영상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모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모티 역시 제가 가장 저점에서 가장 저점에서 이틀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30%가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점 잘 받아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레인보우틱스 자,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는 마이너스 8%의 레인보우틱스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8%에서 매수할 수 있으세요? 저희는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0%도 왜냐하면 완벽한 분석과 빠른 대응과 한 박자 빠른 대응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3박자가 저희 방에서는 되고 제가 그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SKC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SKC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여기가 매수 타점 저점 매수 타점입니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매수 저점 매수 또는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드렸는데 자, 윗라인 아랫라인 보시죠 아랫라인 밑에 땅까지 정확하게 터치가 됐죠 제가 여기 터치될 때 오늘 오전에 자, 여러분들 회원님들 이제 SKC는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수 타점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오늘 기분 좋게 우상향이 시작되었습니다 1봉으로 보면 이래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랫거리 자, 여러분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이제 조정을 마치고 1봉도 이 11선 위에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면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선 안착과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일단 이 노란색 돌파와 오늘 지지까지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고 앞으로 우상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 11선 안착한 다음에 미리 좀 매수하지 마시고 안착한 다음에 조정 줄 때 11선 안착한 다음에 조정 줄 때 언제예요? 예를 들면 자, 11선 안착하고 조정 줄 때 이때죠 이때죠 자, 11선 안착하고 지지 줄 때 아, 조정 줄 때 이때죠 그럼 어때요? 자, 그리고 어땠어요? 자, 제발 자, 이해되셨죠? 보유하신 분 전략 또 새롭게 진입하시기 원하시는 분 전략 다 짜드렸습니다 SK씨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외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여러 종목들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단기 투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장기 수익만 하지 마시고 단기 투자도 여러분들 저는 스캘핑이 아니에요 단타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이따가 돌파될 때 매수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익절 네, 여러분 오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지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같이 온 행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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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